멈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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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잖아 멈추어 나는 시장에 자전거 온 거 여기 다 왔어요. 다 왔으니까요. 지금 시장에 있거든요. 날짜 한 걸어가면 이번 시장에 서ię는 시장에 니트를 마셔야죠. 다 왔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부 찹쌀가루 고춧가루 튀김 사장님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예예 Creator, 김미야, 빠락하고 잘 나오고 까백이요 수고하세요 까백이요 네, 까백이 9개 서비스해서 10개 드릴게요 대신 주문한 거라고 해? 네 네, 알았어요 문장 못갈리 되시네 시사자는 충만숙이지 너무 오류소기 살라고 하셨어요? 언니, 맛있어 소시지 전화 했지 않을까? 맛있어 수비야 아, 몇 킬로 드릴까요? 한 명 오차라니까 몇 킬로만 말씀 안 하나? 아, 이거 한 번만 더 먹어요 먹으러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